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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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참 고민에 쌓여 있었던 한 여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질병이 하나님이 벌주셔서 질병에 걸리게 된 거라는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형벌이 중풍, 문둥병 이런 거였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결국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습니다. 저게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심각한 병을 다 주셨을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병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벌받은 인간,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유전자가 꺼진데 완전히 다 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그런 오해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가 많을수록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왜? 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것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어디서 자꾸 장미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누가 무슨 향수를 뿌렸나요? 제가 코가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음? 향기가 나니깐 향기가 나니깐 향기가 나니깐 좋아요. 향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여자들의 병 중에 하나가 자꾸 하혈을 하는 소위 월경불순 이런 것 있습니다. 그런 병을 앓는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은 그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월경불순을 앓고 있으면 시집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생리가 나올 때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여자가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그래서 금방 이혼 당하고 그러니 처녀 때부터 그렇게 되면 시집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되는 거에요. 참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닌 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되어 있어요? 죄가 많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중한 질병을 주어서 벌 주는 분이다. 이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에요? 더럽힌 거에요. 그런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오해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성 곧 무조건적 사랑을 회복하러 오셨다. 그 일을 하신 곳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곳이 십자가였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 예수님이 이날 어디로 행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차를 하실 때는 예수님이 행차를 하실 때는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은 데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행선지를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어디에 자기를 그렇게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기도하는 곳만 가요?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하시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없을까요? 왜? 진짜로 자기를 오라 그러는지 안 오라 그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죠. 알죠. 그러나 사단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기도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서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누구 사람이야? 자기 사람이야. 사단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구하라.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 그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이 도와주러 가면 사단이 반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 보고 봐라.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나는 가야지.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요? 뜬금없이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베드로를 찾아가고 안드레를 찾아가고 여한을 찾아가고 마테를 찾아가고 어떻게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베드로나 이런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회당 그 당시는 교회를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라삐들이 그 선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다 뭐예요? 너무나 조건적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조건적인 적으로 가르치는 그 선생 라삐들의 가르침을 듣고 아멘! 아멘!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나 요한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라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베드로는 예배 보고 집에 가면 오늘 설교 들은 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답답해. 그럼 베드로는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오늘 들은 오늘 우리 선생님이 설교한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은 도저히 제가 사랑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깊고 있어서 찢어진 그물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베드로는 어? 이 사람이 누군가? 자기보다 젊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렇죠?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열한 명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가론 유다한테는 안 찾아갔어요. 가론 유다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가론 유다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압제하에 짓밟히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해방을 시키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참으로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적 하나님이 아니고 무선적 하나님이요? 현실적 하나님이요? 정치적 하나님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앙을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구축하는 그런 도구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구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말씀을 연구할 때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뜻을 절실히 알고 싶어. 그러면 성령이 결국은 오셔서 가르쳐줍니다.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갑자기 깨닫게 되죠. 그러면 그때 참 기쁘고 그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생명을 받는 때고 왜 내가 그 순간에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적 표현 이런 것을 제가 옛날에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벌줬다는 말도 결국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지역에 회당장 요즘은 회당장이라 안 그러고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당회장 중 하나인 큰 교회 회당 목사인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강구하여 가로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어린 귀여운 딸이 죽어간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 회당장 회당장 회당장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 유대교 교단에 속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요즘 목사죠. 그 당시 회당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강구한다는 것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안식일교 모회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그분이 저를 여러 번 신호하는 교회마다 초청해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전도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사님, 7월달에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목사님은 웬일이십니까? 목사님은 잘릴 텐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한 대여섯 개 있는데 거기서 장이예요. 그런 것을 지역장이라고 해요. 그 지역장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 세미나를 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좋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좋은데, 목사님이 좀 곤란해 주실 텐데 그랬더니, 아, 박사님 그런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 제 생각에는 힘드실 텐데 우회해서 허락을 안 하실 텐데 그랬더니 아,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논해서, 목사님, 아, 박사님 시간이 된다면 의논해서, 결정해서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의논해 보십시오. 어저께 전화 다시 왔어요. 역시 힘드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약간 간때미가 부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단 안에 소문이 나면 뭐예요? 이 목사가, 목사님이 이상구 박사를 부르시겠다고 하면 그 입장은 곤란하죠. 그런 식으로 이 회당장도 지금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 좀 살려내라 하는 거라. 이 회당장은 자기의 입장, 교단에서의 입장이나 모든 것보다 딸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생명, 진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회당장은 진짜 급했다. 그렇죠? 지금 딸이 막 죽으려, 죽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듣는 소문으로는 뭐예요? 예수가 막 사람을 살리는 거야, 중풍 병자도 살려내고 문둥 병자도 살려내고 그러니까 급히 와서 급히 와서 뭐라 그래요? 많이 강구했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이 강구해야 고쳐주신다. 그게 뭐예요? 조건축이요. 그렇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사원이 오셔서 그 위에 뭐를 얹어? 손을 얹어. 왜? 예수님이 어떤 문둥 병자를 고쳤는데 그 문둥 병자 억가에다가 뭐를 얹더라? 손을 얹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뭐고 잘 뭐예요? 모르는 거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을 얹어야 돼. 어떤 의식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사고방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 아무리 원거리에 있어도 살릴 수 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그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진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만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다른 게 중요하면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인기야. 진리가 인기가 아니라 뭐가 인기요? 병나게 하는 게 너무나 희한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라. 문등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등병이 싹 없어지고 중풍병자가 막 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리가 큰 군중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처럼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생명은 상관없이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보다 세속적인 것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추구하는 것이 순수한 진리는 뭐예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너는 아직도 순수하지 않아. 나는 너 따라 안 갈래. 그랬을 텐데 이상구 박사가 아닌 진짜 예수님은 그런 회당장도 어떻게 해요?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도 다 필요합니다. 절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신다고 해요. 가셔서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추구할 것은 바로 뭐다?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막 확 모여서 이제 이 행보가 빠르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구는 급한데 회당장은 급한데 그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어떤 여자냐 하면 열두 해를 혈류증, 혈류증이라면 피 흐르는 거라고 하혈이라는 얘기입니다. 혈류증으로 알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거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때나 요즘이나 비슷합니다. 그렇죠? 받았고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지만 아무 효음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하였다. 이게 성경이 인간적 치료에 대한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가진 치료입니다. 하나님한테 오지 않고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얍삽한 기술을 가지고 하다가는 고생만 하고 더 중화해진다.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뭐를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회당장도 뭐를 듣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을 들을 때 그 소문에는 진짜 소문도 있고 가짜 소문도 있고 그런데 이 회당장이 들은 소문은 어떤 소문일까요?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아, 그 예수라는 젊은 목수가 있는데 소문도 안 대니까 놔두라. 그런 소문.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갑시다.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세요. 가서 손을 좀 대주세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도 그런 풍조가 아주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손만 대면 병 났더라구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모시고 가서 목사님 손을 대야 낳는가? 말씀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을 얻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건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한 목사님이 손을 대서 그 신비한 능력을 환자의 몸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보고 저보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님 악수 한 번, 그래서 왜 그러냐고, 기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박사님이 전하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말을 듣고 그 뜻으로 낳으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낳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졌어요. 공원에 가면 근사한 소나무나 이런 근사한 멋있는 나무에다 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비빕니다. 뭐하냐고 물어봐요. 기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못생긴 나무한테 가서는 안 그럽니다. 생긴 나무를 보면 뭐를 느껴요? 아름다움을 느껴요. 누구든지.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거든. 진선미.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참 육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안부여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정말 멋있게 생겼네. 그러면 그 나무를 그렇게 멋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요? 나는요. 어젯밤에 병원에 갔다가 오니까 벚꽃이 피었더라고요. 아마 오늘은 더 피었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정말 느껴서 기를 받는 거지. 셀에 비벼서 받는 게 아니다. 악수해서 받는 게 아니다. 반드시 손을 대서 낳는 게 아니다. 회당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아직도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구에 응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롭다.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에 나타나십니다. 이 여자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느낀 것은 회당장이 느낀 것과는 달라요. 이 여자는 무엇을 느꼈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쳤다고? 문등병자도 고쳤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벌준 건데 하나님 벌준 거를 예수님이 취소시켰다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겠구나. 그러면 그 문등병자를 그 예수님이 낳게 했다면 하나님이 문등병을 걸리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 자신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월경불순이라는 것이 유전자의 조화가 깨진 거예요. 생리가 나오고 임신을 하고 유전자가 조화롭게 작동을 합니다. 수많은 유전자가 협동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생활습관도 나쁘고 운동도 안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하면 결국 유전자가 밸런스가 깨져서 생리가 제때 안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불순 이런 분들 또는 생리통 이런 분들 뉴스타트 잘 하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임신 못하는 불임증 액이 다 가져요.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뉴스타트를 통해서 기본 여건이 잘 마련이 되고 거기에 뭐가 오면 생명의 말씀이 오면 유전자들이 다 본래대로 작동을 하게 되니까 임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보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줬다고 하는데 내가 죄가 많은 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낳게 해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병 준 게 아니다. 아 그래 지금 자기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은 알타곤 여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것이 이미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혈류병을 계속 앓고 있는 나 같은 이런 인간은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갈 곳은 그 당시 회당장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옥 아냐 아닙니다. 그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저주 받은 하나님이 저주한 인간 이라는 그런 질시 속에서 희망이 있어? 없어? 네 세대에 대한 희망 또 내가 앞으로 갈 곳은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에 애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희망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 희망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까? 자기 것이 죄가 많은 여자일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붙이면 여러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손 들고 오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죄 지어놓고 잊어버린 것을 수두룩하죠. 그것을 다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회계를 해야 그것을 다 장부를 덜쳐서 보고 회계가 된다면 도장찜 당이에요. 회계가 됐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거를 믿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죄가 많은 저주받은 더 큰 저주를 받은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가서 낳게 해 주고 문동병자도 예수님이 가서 낳게 해 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가만 보니까 뭐예요?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을 찾아 당기면서 병을 낳게 해 주고 다시 그런 환자들도 그런 죄 많은 사람들도 사랑을 주셔서 병을 낳게 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인 것을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나 다 다르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주받은 여자일지라도 사랑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은 와서 손대고 달고 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일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어떻게 해? 살짝 흔들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와서 그 생명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가 병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당장과 이 회당장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뭐예요? 지옥에 이미 예약이 끝난 여자예요. 누가 올바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까?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하려니까 힘들어. 왜? 막 애워 싸서 군중들이 애워 싸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래 그 옷자락에 여기 보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오~~~ 여러분들도, 그냥 다 알aba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하고 있는 거에요? 여러분이 요 며칠 성경 공부 하신다고 해서 성경에 통달 하실 분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 지금 성경 공부 하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이라도 뭐에요? 한번 알아보자. 그 절실함이 여러분을 2부에 남아있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절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여기 보세요. 불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절실해졌는지 여러분. 이 절실함의 정도가 다 달라요. 절실함이 지극할수록 뭐를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 지금 자기 옷자락이라도 건드려 보겠다고 지금 삐짚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을 삐짚고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급해서 그러면 이제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만 보고 싶은 줄 알아?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어떻게 해? 개의치 않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이 힘든 것은 구원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 조건 없이 주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도록 방해해서 구원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다 어떻게 해놨어? 다 줘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군중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조사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군중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이 순진한 사람들이 이미 조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은 이미 조사 안 줬어요. 좋다고? 그걸 못 받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발급해 놓은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못 가도록 해 놓았단 말이에요. 제발 오늘 가서 찾으세요. 이미 발급됐어. 십자가에서 이미 발급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욕을 얻어 먹으면서 여러분도 뉴스타트 하나 하는데도 군중들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병이 났는가? 병원에 가야지! 막 군중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 참 웃긴다. 너 정신이 있니? 이래서 하면서 생명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군중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세요.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기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를 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게 영감받은 글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이 여자가 탁 만졌거든요. 지금 화해를 자꾸 한다면 병의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어느 부위에? 주로 이 부위입니다. 그렇죠? 자궁, 난소 이런 부위입니다. 예수님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왜? 혹시나 이 여자가 이 군중들의 방해 때문에 포기할까?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여자가 탁 와서 옷자락에 손을 탁 잤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로 하여금 그 군중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마침내 옷자락에 손을 대도록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손을 대자마자 여기 이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혈로 그느니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어디에 깨라앗았다? 몸에 깨라앗았다. 몸에 오! 여기가 항상 무책하고 아프기도 하고 생리통도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가 따뜻해지더니 몸으로 느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생명을 어떻게 해요? 차악!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뭐라 물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다는 말이 여기 다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는 분이 왜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냐고 물을게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이걸 몰라서 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무슨 뜻이게?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그 암시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그게 현실화 되지 않다. 오늘 드디어 그게 이루어진 거야. 그때 드디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게 누구가 기다리던 바입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바야. 고대하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시진핑이 김정은이 굽히고 찾아오도록 고대했을 거야. 그렇죠. 이 자식들이 자꾸 제재를 가하고 가하고 나면 시진핑이 원하는 것은 진짜 북한이 자기들한테 굽신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과연 미국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 정치쇼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드디어 뭐요? 뭐 맨날 중국 욕하던 중국도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이가 너무 귀여워서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경상도 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고, 이게 누구? 그런 거예요. 그 외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던 얘기예요. 외할머니는 부산에 있는 이 상구 외손자가 보고 싶어서 방학 때만 되면 얘가 언제 오노?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나타나면 외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 고대하고 고대할 때 드디어 뭐예요? 이루어지면 전혀 몰랐다는 듯이 기대받기였다는 듯이 결국 누가라는 말은 내가 너를 뭐예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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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똥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도 사랑으로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뜻이 정말 아름다운 뜻이 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게 누구? 또 뭐라고 해요? 이게 누구? 또 뭐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네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 여기서 줄이고 끝내겠습니다. 이 여자는 즉시 낳아버렸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회당장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막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손을 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판에 이 여자는 누가? 딱 끝나버렸어요. 많이 강구해서 안 했어? 이 여자는? 안 했어. 회계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아무 조건 없이 반갑게 당연히 낳겠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의 눈앞에서 이 혈루증을 낳는 여자를 이렇게 낳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이 회당장도 이 여자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은 과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회당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회당장 집에서 막 사람들로서 아, 딸이 죽었대. 그러니까 예수 선생 더 이상 괴롭지 말고 그냥 상황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끝난 게 아니다. 가자. 그리고 회당장 보면 뭐라 그래요? 비둘아. 네 딸 죽어도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 때문에 네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비둘아. 내가 이 여자도 고치지 않았냐. 가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딸리다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확 일어난다. 그 후에 회당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것이 문제로다. 아시겠죠? 진리의 길은 이런 길이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치유가 빨리 되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시민권을 여러분이 그 믿음을 확실하게 모여 이야, 나는 하늘 시민이 됐구나. 를 감사합니다. 이제 뭐 병 안 나도 하늘 시민 된 것만 해도 뭐예요?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leur Student